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입문중급 1위 전국 YBM 입문 1위 두남자 토익에서 두남중인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8월 27일에 있을 정기 토익을 예비해서 파트3,4 답은 이렇게 나온다. 기출에서 뽑아서 패러프레이싱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problem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라고 하는 건데 정답으로 나온 게 forgot to bring a document가 되는 거고요. 문서를 가져오는 걸 깜빡했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들리는 거죠. I forgot to bring a certificate of employment with me 라고 하는데 certificate of employment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용증명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 문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큐멘트로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극단적인 팁 드리자면 여러분들 답을 골라야 되는데 못 고르겠다. 다큐멘트가 포함된 선택지 고르시면 답만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묻는 그런 문제였는데 정답은 hospital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게 들릴 수 있습니다. I've seen on your application that you've worked in healthcare before. or healthcare이라고 하는 건 건강을 케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hospital로 연결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흥분하나요? 무엇에 기뻐하나요? 무엇에 만족하나요? 뭐 이런 뜻인데 excited about, excited라고 하는 게 흥분하다. 이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기뻐하는, 만족한 이렇게도 해석 가능합니다. 새로운 장비뉴어, equipment에 되게 만족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걸 equipment로 연결해야 됩니다. It's going to be so much easier to scan the groceries with these가 되겠죠? Scan with these입니다. 이걸로 스캔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스캔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스캔하는 equipment, 기계가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매니저에게 무엇을 말하나?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work extra hours가 되겠습니다. 추가 근무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I can stay late tomorrow night. I'll go let her know. 가 되겠죠? stay late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서 그녀에게 알려줄게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hurry 아마 매니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ay late 하겠다라고 하는 건 물론 잠을 차지 않고 깨어있다도 stay late이라고 쓸 수 있기도 하겠지만 work extra hours라고도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왜 close? 왜 닿나요? 라고 하는 건데 to accommodate and expansion이 되겠죠? accommodate는 수용하다는 뜻입니다. 확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즉 확장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they will be close next month while they work on an addition to the main building이 되겠죠? work on an addition to the building이 되겠습니다. 작업하는 거죠. addition입니다.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 무언가를 건물에 추가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expansion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6번입니다. priority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겠죠?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건데 interact with the community가 되겠습니다. interact는 상호작용하다. 대화하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회는 our priority is to engage with the local community. 물론 이건 community 사운드 껴짜 잡으셔도 괜찮지만 결국 interact한다라고 하는 건 engage with. 누구누구와 관여한다. 이런 걸로 연결 가능하다. interact는 engage with. 로 연결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7번입니다. 어떠한 문제점. 문제점을 묻는 건데 fee will be higher than expected가 답이죠. 비용이 예상보다 높을 거라고 하는 거고요. the only problem is that the space will need a lot of work. 어떤 공간에 자고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혼자 해도 그렇고 누군가를 고용해서 해도 그렇고 어쨌든 돈이 많이 들 거라는 거. 그래서 fee will be higher 이라고 하는 건 space will need a lot of work. 로 연결 가능합니다. 8번입니다. 무엇을 offer to do? offer to do 문제는 해주겠다고 말하나. say will 도랑 같은 뜻인데 store belongings가 되겠죠. 소지품을 store 보관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귀에 들리겠죠. I can keep your things here behind the reception desk입니다. keep your things here. 당신의 물건들을 keep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store, keep 동의어로 연결할 수 있고요. 뭐 여기서 또 잡아보자면 belongings와 your things, your 물건들로도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일하는 장소를 묻고 있고요. 정답은 commercial laundry cleaning입니다. 어떤 상업, 세탁 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요. 상업적인 세탁이 되겠죠. 여러분들 귀에는 I need to check on a large batch of tablecloths, napkins, and linens that were cleaning. tablecloth, 식탁보나 napkins들, linen들, 뭐 이런 천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cleaning 해주는 거니까 결국 cleaning cleaning 사운드 껴 맞춰도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세탁해 주는 거니까 천 종류들이 되는 거니까 laundry cleaning으로 연결 가능하겠죠. 10번입니다. 이슈를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resolve, 해결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adjust order of some work, 미리 어떤 일의 adjust order 순서를 조절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we can do it if we put them ahead of job 16. 그러니까 어떤 job 16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앞에 두면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put something ahead 이니까 뭐뭐를 앞에 두는 거니까 결국 뭔가요? 주문을, 순서를 조절하는 거죠. adjust order, put something ahead 이런 걸로 연결 가능하겠죠. 11번입니다. 무엇이 제공되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paperwork 문서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aperwork는 document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선택지에 나오면 답이 되게 많이 되죠. 되게 포괄적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it looks like we're still missing some of your medical forms입니다. medical form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료 관련 문서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뭐 진료 기록표 같은 건데 이게 일종의 paperwork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aperwork medical forms 연결 가능하고요. 12번입니다. parking area, 주차 공간에 관해 뭐라고 말하나? 라고 하는 건데 being repaired, 수리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our parking area is currently being repaved입니다. paved 라고 하는 것이 길등을 포장하다는 뜻인데 repaved니까 재포장하는 거죠. 재포장하려면 뭐 까고 뒤집고 하기 때문에 보통 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pair, repave 연결 가능하고요. 13번입니다. 왜 raise money, 왜 자금을 모금하나요? 라고 했더니 open additional locations 입니다. 추가 장소를 여는 것이 아니고요. l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branch의 동의어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so that she can open more supermarket in adjacent town이 되겠죠. adjacent 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근접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more supermarket을 열 수 있는 거니까 additional locations, 추가 장소를 여는 걸로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왜 사과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new role may be unpopular. 아무래도 새로운 규율이 인기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건데 sorry로 얘기를 하네요. I know some of you will find this regulation inconvenient.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새로운 규율이 좀 불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find는 생각하다의 뜻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role 이랑 regulation 연결 가능하겠죠. 15번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언급되나요? 라고 하는 건데 정답으로 나온 건 free meals will be available. 공짜 음식이 be available. 여기서는 뭐 제공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기회는 we're not going to start offering complimentary meals입니다. free는 complimentary로 연결 가능하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치시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Bye Bye